한국리사는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가 올 6월 국내 출시 예정인 올 뉴 인피니티 M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워즈호토가 최근 발표한 년 올해의 인테리어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각 부문별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올 뉴 인피니티 M은 프리미엄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인테리어를 갖춘 차로 뽑혔다. 이번 선정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워즈호토의 8명의 에디터들이 아름다움, 디자인의 조화, 편의성, 인체공학적 설계, 마감, 소재, 안전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으로 차량의 인테리어를 평가했다. 올 뉴 인피니티 M은 스타일, 성능, 디자인, 첨단 기술 등 차량장 부분에 걸쳐 인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야심작으로 미국에서는 3월 18일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는 6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인피니티 부사장 뱅프어는 올해 가장 뛰어난 인테리어를 갖춘 차량으로 올 뉴 인피니티 M이 선정되어 영광이다라며 강력한 엔진과 역동적인 외관과 더불어 인테리어는 올 뉴 인피니티 M의 핵심으로 넓은 실내 공간의 고급스런 장인정신과 혁신적인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